하루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내가 만든 똥이라는 책을 읽어줄게 재미있게 잘 들어 내가 만든 똥 나는 매일 만들러 가 뿡뿡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면 갈 때가 있지 바로바로 화장실이야 두근두근 오늘은 어떤 똥을 만날까 길쭉길쭉 바나나 똥 동글동글 토끼 똥 빙글빙글 돌돌돌 아이스크림 똥은 어떨까 뿡지직 뿡뿡지직 물똥은 안돼 아유 배가 아프거든 배를 쓰담쓰당 똥맞이 노래를 불러 똥아 똥아 나와라 어서 어서 나와라 바나나 똥 토끼 똥 어떤 똥을 만날까 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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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어서 어서 나와라 자 이제 힘을 줘 볼까? 통당 완성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똥을 보내줘야 해 물 내린 버튼을 꾹 눌러 똥 하나 봐라 다음엔 어떤 똥을 만들까? 재밌게 들었니? 아로야 다음에 또 다른 책 재밌는 거 읽어 줄게 아로야 안녕